2020년 11월 4일 시참여행 20단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이쪽으로 내려가면 치아를 갈 수가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고 치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계십니까?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기 안계시면 바로 치아로 갈게요 어우.. 깜짝이야 누구세요?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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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뭔 소리야? 소리? 끊는 소리?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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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... 저긴 또 누구야? 어? 끝까지 가! 와.. 이거 지하를 갈 수 있으려나 모를다 이거.. 여러분들.. 위가 이정도면 여기 3층까지 있거든요? 잠시만요.. 지하를 갈 수 있으려나 모를다 이거.. 저 바구니하고.. 바구니하고.. 저.. 어디 계세요? 지금 저 보고 계시죠? 저.. 어디 계십니까? 이거는 진짜 귀신 아니면 할 수가 없다! 저.. 어디 계십니까? 잠깐만요.. 저.. 어디 계십니까? 잠깐만요.. 하..잠깐만.. 와.. 지하가 메인인데.. 미쳤다.. 아..그냥 바로 지하가야되나? 아..그냥 지하가.. 어? 바람이겠지? 바람이구나? 뭐야? 뭔 소리야? 어?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! 그대로 가! 어? 아.. 그쪽에 계셨구만요! 이건 바람이 아닌데? 일단 존중이 하나를 확인해! 아.. 뭐야..? 죽은 거야..? 좀.. .. 좀.. 1, 2, 2, 2, 3 더.. 나와봐.. 나와 당신 나와.. 저거 뭐야.. 나와.. 아.. 여러분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물 좀 마시고 진짜 갈게요 여러분 물 좀 마실게요 뭔 소리야 또 이거? 아..나 미쳤다 진짜 큰일 났다 뭔 소리 들려 밑에서 뭔 소리 들려 밑에서 아..나 한번 뒈주기 잠시만요 계십니까? 아이씨.. 저기요.. 저기요.. 잠시만.. 뭐하는 소리야..? 저기요.. 어디 계세요..? 잠깐만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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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. 잠깐.. 조금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.. 잠시만요.. 어디에 계세요..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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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!! 지옥!! 일단 나왔네요 일단 나왔네요 와..여기 진짜 못 올 때.. 여기 진짜 못 올 때야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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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좋아요! 알람회장 부탁드려요 오